얘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12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100세를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부터 재미없어, 짜증나, 귀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몸만 관에 들어갔지 않았지 예비시체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노인도 있는 반면에 80, 90대도 도전해보고 신나고 재미있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90세 청년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기록된 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된 분은 프랑스의 잔르 깔망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27세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100세 때 뭘 하셨을까요? 그냥 그냥 살기만 한 게 아니고요. 100세 때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셨습니다. 105살 때는 뭐죠? 검토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115세 노래 취입까지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억지로 돈을 준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자전거를 한번 배워볼까라고 100세에도 재밌겠다 한번 타보자 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에서 그분이 장수의 비결을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 힘도 그 일이 재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수학자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기만 해도 문제만 봐도 골치가 아픈 수학이 가장 재미있는 일입니다. 법전을 읽어보면 한문이 가득하고 전문용어가 많아서 저는 읽지도 못하겠지만 법관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명문이라며 행복함에 익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즐거워하지만 저같이 몸친 사람들은 춤추는 게 아주 고역입니다. 재미란 건 객관적이지도 않고 정답도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재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거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야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TGIF라 그러죠.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인류를 바꿔나간다는 이 SNS들이 엄청난 공식과 이런 거 나온 게 아니라 재밌겠다. 왜 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될까? 전화기로 한번 뭘 보내보자. 정보를 검색해보자. 그다음에 왜 음악공 레코드나 카세트 플레이어로 들을까? 딴 걸 한번 해보자. 라는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인류를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 업무에 하나, 특히 스스로 하는 직장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는 건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이 딱딱하고 엄격하고 숫자 하나에 세상이 바뀌는 걸 하더라도 재밌겠다고 생각하면 금융업이건 뭐건 발전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땐 너무 재밌는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시면 재미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란 뭘까요?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재미있겠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인 거죠. 긍정적인 생각에서 하면 어떤 작은 일도 크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디즈니 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즈니 랜드보다 훨씬 더 큰 곳인데 거기서 방을 치우는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낮은 직책의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은 더럽게 어질러진 호텔방을 치우면서도 재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개키면서도 미키마우스 인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메모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다녀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방에 수건이 너무 귀엽게 개켜져 있고 메모까지 되니까 감사하다고 해서 팁도 많이 주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도대체 내 방 누가 치워줬습니까? 이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해서 본사에서 평가를 해서 교육 담당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온 방이야 투덜투덜 되고 내 팔자가 뭐냐 했으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다른 일을 찾는 것보다는 평소에 내가 했을 때 어떤 재미를 보였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즐겁게 일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긍정 바이러스를 멀리 멀리 펼쳐 보이시라는 거죠. 윈이라고 어머니 이노베이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중견 여성들의 모임인데 거기를 이끌고 계시는 손병욱 회장 이런 말씀을 했어요. 조직을 가장 해악시키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직장에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절대 자기 조직에서 누구 흉보거나 자기 회사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일도 이거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의 바이러스를 뿌리면 멋진 일이 되고 결국은 그랬던 분들이 스스로가 빛나게 하는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에 걸려도 나만 왜 암에 걸렸어?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암에 걸렸구나. 암이란 친구를 잘 데리고 있다가 보내버려야지. 좋은 치료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국은 불치의 병에서도 이겨내는 과정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상사,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조직에서도 분명히 반짝반짝 빛날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야 남들도 그분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되는 거죠. 자신 없고 찌그리고 찌푸리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온다는 것을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새해에는 이런 긍정의 말로 무장을 하시고 쉽게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달달하고 부드러운 말씀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서 최고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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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